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비를 무작정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저는 6개월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적어도 1개월은 내가 할 분야에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6개월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직접 일을 해보고 직접 창업을 여러 번 해보니까 6개월은 안 해도 됩니다. 1개월 해보면 돼요. 대신에 1개월 일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리고 내가 직원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거랑 주인으로서, 오너로서, 사장으로서 일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원으로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때는 집중도를 정말 200%, 300%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장의 한 50%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성향이 어떤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성향이. 내가 진짜 장사를 할 수 있는 성향인지, 내가 진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성향인지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프랜차이즈의 어떤 개설 담당자의 말만 믿고 여기에 창업을 몇 평 정도에 하시면 한 달에 매출이 얼마고 순위가 얼마가 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정말 호구들이 하는 거예요. 호구들이.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판매를 진짜 할 수 있고, 좀 붙임성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면서 조금 더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거에 조금 흥이 나는 사람들은 정말 장사 체질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다른 데서 일을 해봐야 되죠. 장사가 잘 되는 가게. 같은 시급을 받지만, 내가 조금 더 힘이 들겠지만, 그런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장사가 잘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장의 마인드, 그 다음에 가게가 돌아간 시스템, 음식의 맛, 분위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상권, 이런 걸 다 볼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려면 적어도 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처음부터 장사 체질이라면 1개월만 일해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6개월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한테서 배우고, 매니저한테서 배우고, 팀장, 같이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내가 창업하기 전에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내가 회사 다닐 때 하루에 8시간 일했고, 주 5일 근무했고, 한 달에 200만 원 벌었어. 그런데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하루도 못 쉬고,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회사 다닌 게 낫죠. 물론 스트레스성으로 따져서 내가 회사 다닌 게 낫다. 아니면 장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장사할 때, 처음부터 장사할 때 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쉬세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아니면 9시금만 일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비교하게 되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게 되고, 남들 쉴 때 나도 못 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위축감이 들고, 내가 왜 장사를 했을까? 괜한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딱 정하는 거죠. 하루에 10시간만 일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명절에는 꼭 쉬어야겠다. 여름휴가 꼭 가야겠다. 겨울휴가 꼭 가야겠다. 그런 걸 꼭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세요. 만약에 그런 걸 정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하시다가 못 쉽니다. 왜? 문을 열면 손님들이 오는데 내가 쉬면 내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문을 열어놓으면 하루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매출이 나오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그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쉬는 날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쉬는 날을 만들고 근무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약간 좀 균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손님들한테는 그런 걸 확실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써붙여야죠. 크게 가위 곳곳에. 매주 일요일에 쉽니다. 오픈 시간은 밥집 같은 경우는 11시 반부터 그 다음에 2시까지 정심시간이고 2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5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시간이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술 손님만 받는 그런 구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술 장사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오픈에 밤 12시까지만 장사합니다. 6시가 만에 장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2시 한 분은 닫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시간 계획 없이 그렇게 장사를 하시다 보면 매출이 줄면 오픈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나 아니면 1월도 장사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날은 정해놓고 일하는 시간도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실패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큰 자본으로 시작하지 않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회사 다닐 때만큼만 벌면 됩니다. 그 이하를 벌어도 돼요. 회사 다닐 때만큼의 그 이하를 벌어도 돼요. 생활만 가능하게끔 막아지 않게끔만 가게가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 장사는 처음이 그냥 시작인 단계예요. 시작인 단계예요. 그 가게를 처음 시작해서 그 가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끌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최소한의 기간은 1년, 2년, 3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가 다른 가게를 차리는 거죠. 물론 처음에 오픈한 가게가 정말 잘 되면 그 가게를 권리금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해 나가도 됩니다. 대신에 적어도 반 오토가 될 정도로 돌려야 되죠. 내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는 새로운 가게를 열고 내가 거기에 매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돌려놔야 됩니다. 그게 요즘에 많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내가 사실 크게 노동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고 계속 수익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사실 식당이나 어떤 자영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자영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관리만 합니다. 매니징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커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거랑 내가 하루에 3시간 일하고 한 달에 4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랑 하루에 3시간 일하고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 일하고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나중에 다른 가게를 또 차려서 다른 자영업,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투자하면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그런 노하우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망하지만 않게끔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잡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캐파가 다르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시작할지 1천만 원으로 시작할지 2천만 원, 3천만 원 시작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한테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돈은 없어도 괜찮아. 내 경험으로 쌓아야지. 하지만 열심히 할 거야. 이걸로 일을 할 수 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걸 크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말 그거는 진짜 꼭 명심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금금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1억이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유로 5천이 들어. 그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장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생각하시고 없는 돈으로 없는 돈으로 많이 남겨놓으시고 적어도 내 자본금에 적어도 한 70%를 남겨두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돈이 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70% 남겨두면 3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붕어빵 장사 해야죠. 붕어빵 장사, 풀빵 장사, 군밤 장사,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장사 해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300만 원을 시작한 게 나한테는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는데 돈을 좀 모아서 3천만 원으로 창업하는데 내 머리에는 3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처음부터 대출받아서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생각하셔야 돼요.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한 가게 아니면 어느 한 사업체 내가 직접 일해야 되는 일을 창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내가 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나이가 들고 조금 장사가 잘 되고 하다 보면 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되 적어도 3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오토로 돌릴 수 있겠다. 반 오토로 돌릴 수 있겠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돌려놓고 또 하나 창업하고 또 하나 창업하고 물론 똑같은 걸 창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놓고 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배운 노하우가 여기에 또 적용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어떤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내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항상 창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가게에서 물론 규모가 크면 벌어드는 수익도 많고 또 오토로 돌렸을 때 또 뭐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내가 5억 10억 들여가지고 창업해가지고 한 달에 천만 원 나오면 괜찮죠. 괜찮아요. 10% 수익이잖아요. 괜찮아요. 10억 투자해서 한 달에 천만 원 수익이 나와요. 내가 가게 안 나오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 자본금이 좀 쉽게 얘기하죠. 쉽게 보통의 사람들도 창업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으로 진짜 미니몸으로 잡아서 천만 원으로 창업했어요. 천만 원으로 천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어요. 가게도 없고 임대료 보증금 내고 다 할 수 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에요. 창업했어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천만 원 들었어요. 인테리어 다 하고 뭐 대충 깔끔하게만 자 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달에 백만 원 벌었어요. 네. 한 달에 백만 원 벌었어요. 1년이면 나오죠. 1년이면 내 투자금 나오죠. 괜찮은 거예요. 1년에 투자금 나오면 괜찮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직원들만 돌렸을 때 한 달에 50만 원만 나왔어요. 괜찮은 거죠. 2년 하면 나옵니다. 근데 꾸준히 2년 동안 그 50만 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꾸준히 2년 3년 4년 5년까지 한 달에 50만 원 순융이 나왔다.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그러면 괜찮은 사업이에요. 또 다른 사업을 해야죠. 그러면 똑같은 옥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만큼의 어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 요거 해봤는데 괜찮네. 근데 요거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아이템은 달라도 내가 직원을 관리하는 능력 가게를 관리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창업은 하되 처음부터 창업할 때 사업할 생각을 하시면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창업을 하고 나서 그 가게에만 몰두하고 매달리게 되면 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열심히 한 달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낫죠. 아니면은 진짜 뭐 일주일에 한 3일이나 4일만 문 열고 한 달에 뭐 5,600 벌어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그냥 뭐 해도 괜찮죠. 사실 그 정도 돈 벌이면 요즘 시대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에 창업할 때 사업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부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 대신에 적어도 1년, 2년 제가 봤을 때 한 3년 정도는 그 가게에 매진하면서 노하우를 배우고 노하우를 내 몸소 채득하고 내가 진짜 직원들로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채득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라는 거죠. 내 투자금에 10% 20% 만 나와도 괜찮다는 거죠. 천만 원 투자했는데 20% 나오면 200만 원이잖아요. 괜찮은 거죠. 10% 나오면 100만 원인 거죠.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지만 5%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나온다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창업을 망설이는지 왜 창업을 망설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창업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단지 통계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거 TV에 나오는 것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업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창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